슈퍼덩 꼬도가 아니라 킬간다고 하실 때 다 배웠어요 이거 룰우가 있어? 아 룰 있더라구요 룰 안아주기면 욕하던데 룰 안아주기면 바로 요감뭐 뭐야 렉인데? 누가가? 아 됐다 패스 스태프 지하 왔다 지하 2층 있다 그랬지 잡았다 클렉 뒤찍은 거 아니야? 잡아요 잡아요 내가 잡아도 돼요 명길리? 나 패스 쫓게 바로 패스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반! 패스 반! 패스 2반! 3명 반! 3명 반! 3명 반! 3명 반! 짧게 짧게 펑크 하나 펑크 하나 펑크 하나 짧게 하나 짧게 하나 짧게 하나 아우 뭐야? 펑크 하나 펑크 하나 정말 month 아발 proprio yeni 크運 어 저기있는데 이거? 감도가 엄청 느린 것 같은데? 아 나 방금 패스 3명 더 많이 시켰어 1층 반 1명 더 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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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한 개피 큰 한 개피 큰 한 개피 큰 한 개피 패스했다 2층 2층 없냐? 아 2층 2층 아 여기 반 뭐야 어디야? 큰이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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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컷 아군이 승리 아이스 여기 정한다 여기 중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이스 나가야지 얘들 천천히 쏘여 패스 반 반 와 진짜 잘 쏘여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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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을 비 왔다 아 단층 2층 단층 반 2층 반 2층 반 깜짝이야 단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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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1층 나도 반 1층 2층 1층 거의 다 2층 3층 1층 2층 2층 1층 2층 쏘진다 웃길이야 들어가야겠다 이거 맹길래만 살려야돼 가방사람은 저 청쥬 개입팀 죽어 안나온다 다케봐 갈증해줘야 너무 편해 남았었는데 좀 담아줘 다케바스 큰일 내서 뒤집어온다 큰일내서 뒤집어온다 큰일내서 뒤집어온다 아 쥬야? 자케바스 다케바스 오레티드고 있다 방우 수발루고 움직이는가봐 좋은 하나 더 하나 더 아씨 이형 오늘 잘한다니까요 오늘 원래 쓰레기인데 잘 안돼 아 맞네 아 맞네 헐 뭔데 헐 야 두명반 두명반이다 두명반 다 컷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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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덕 있다 언덕 아 언덕 디노 언덕 언덕 있다 짝이랑 언덕 짝이랑 언덕 짝이랑 언덕 그냥 언덕 큰척 빼 큰척 빼 무조건 큰척 빼 그냥 언덕 언덕 나이스 내가 지금 죽나는거 다 쓰라들고 있는데 지금 아 잘하고 있어 넌 어 그래 맞죠 나 잘하고 있어 니와 뭐라하디 신나 재밌는데 ㅋㅋㅋㅋㅋ 쇼 아 쓰는 쓰다 중에 스스로 반컷 어 뭐야? 여기 저 빼로? 단천들 단천들 딩커 딩커 딩커클 딩커클 단천끌 어아아아 저것도 박 나이스 나이스 형 작간거 아닌가? 아까 작간 내려갔는데 2층! 형 2층! 2층이야? 2층 떼어 냈다 나이스 와 방금 이럴 때렸어 나이스 킬보다는 이기는게 중요해 응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아 울병은 그렇게 배워서 스포 반 2층 2명 반 2명 반 자 주글베! 주글베 왔다! 주글베 왔어 걔들 말이 없어 안 되지 사타클 사타클 울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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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진짜 확대다 클라 각박 클라 울베 둘 야 진짜 울베 뒤치게 둘 클라 울베 둘 어 춤춘다 이사람 춤춘다 뭐 이사람 야 너 지하에 있냐? 응 이사람 어 울베 있어 지하 반 야 없어 없어 지동강 그 빠르 빵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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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베 빵크 울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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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둘 둘 둘 둘 아우 아우 잘하노 청주 김탈라 이사람 참 무립변 춤추는데 이거 다르구나 이거 갑박 때면 안 되겠는데 때면 안 돼 이거 짜야 돼 그냥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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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울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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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지하 소리인가? 지하 왔다 진홍아 진홍아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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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지하 둘 울베 둘 울베 둘 야 언덕 하나 울베 둘 울베 둘 언덕? 응 언덕 알간다 이 새키 울베 둘 울베 둘 큰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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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박 빛박 하나 아리없다 아리 야 온다 이거 바로 온다 이거 2층 타는거 주지 단층 밑에 단층 둘 각박 둘 한층 기둥 하나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아니잖아 왔다 왔다 산층 반 넘길 나이스 이거지 아군이 승리하니 야 진홍아 너 지하가 봐 어 시발 여기서까지 오다 주네 아 지하 뒤치게 오더라니까? 지하오기 지하오기 야 종 쏘고 가라 패스 반 패스 반 패스 반 와 형 왔어 어우 야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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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클라클라 로미아 클라 있어 클라 뒤치기 뒤치기 왔어 나이스 2층 2층 아이고 혜택 2층 아이고 까비 아이고 까비 아 넵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